자 지금 HLB를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같이 약세를 보이면 기다리기가 쉽죠. 그러나 저쪽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상당히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때 더 인내심을 발휘하기는 힘들어지죠. 계속 비관적인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가가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그런 시기에 또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면 또 그게 진짜 같고 리픽싱이 어쩌고쩌쩌하면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그런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게 사람의 심리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결국 이 배짱하고 인내심으로 인생과 부의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에 투자하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게 지금 당장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뭐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꼬꾸라지고 하면 또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중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느냐 성공할 가능성이 크냐 적냐 그리고 희소가치는 있는가 그리고 진입장벽은 높은가 뭐 이런 뭐 여러가지 부분들을 따져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건데 앞으로 미래 성장할 그런 산업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의 주식인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HF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바이오죠. 바이오. 바이오고 항암제를 지금 이제 FTA 승인 신청을 기다리고 임상을 하는 그런 글로벌 항암 회사를 꿈꾸는 회사가 HF입니다. HF입니다. 지금은 정말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힘든 시기가 펼쳐지고 있죠. 힘든 시기에 제자리를 지켜서 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느낌표가 3개죠.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극소수 이거는 진리입니다. 절대로 이런 힘든 시기 다 제자리 지켜서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상당히 힘든 시기 지나고 올라서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또 지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지치죠. 지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하면 그래 본전이 왔구나 하고 매도하고 또 나가겠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지금 뭐 투자를 할 때 HLB 뿐만 아니고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하던 간에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제대로 성장하는 상황을 지금 믿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지금이 저점인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가서 저점이 더 있을지 그런 부분은 쉽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자 분들의 이런 심리는 다 비슷할 겁니다. 정말로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할까? 왜 이렇게 못 갈까? 그런 생각이 거의 뭐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아주 장기로 보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마음도 이제 좀 흔들릴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다른 종목 특히 코로나 관련 주들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한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겁니다. 얼마 없을 거고 버텨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하고 다른 코로나 관련 주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봤을 때 지금 코로나 관련 주 중에 뭔가 크게 터지고 갔다. 그럴 가능성도 아주 높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잘 될 때까지 계속 버티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어떤 부분이 더 좋은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인내를 하면서 간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정말 어려운 여정이죠. 이게 저도 많이 경험을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의 이런 심정. 제가 이제 과거에도 투자를 하면서 정말로 아주 큰 수익을 얻을 뻔 했던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수익 그리고 뭐 한 네다섯 배 정도 이렇게 얻을 뻔 했던 적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얻을 뻔만 했지 실제로 얻지는 못합니다. 막상 해보면 그게 정말로 힘든 거죠. 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아주 많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은 뭐 계속 상을 치고 또 그 다음날에는 이 종목이 올라가고 그 다음날에는 이 종목이 올라가고 그 다음날에는 이 종목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새로운 어떤 종목에 내가 가면은 저걸 샀으면 정말로 큰 수익을 얻었을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갈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계속 갈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한번 배팅을 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로 믿을 만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이동을 해서 또 이렇게 투자하고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떨 때는 성공을 하겠죠. 어떨 때는 이제 잘 잡아서 그래 이거는 확실해. 딱 잡아서 성공을 했죠. 자 이렇게 성공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잡았는데 잡자마자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이렇게 시즌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라도 잡을 걸 이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신봉지가 정말로 많이 올랐죠. 이거 정말로 초대박주인데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게 계속 갈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재수가 없으면 여기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3일 만에 마이너스 75%도 한번 경험을 하는 거죠. 자 그 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던 간에 투자를 하는 순간 과거는 리셋이 되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투자라는 것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떤 걸 투자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여기에서 더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는 아무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했고 그 회사가 결국은 성공을 해서 아주 크게 기업이 기업 가치가 크게 변할 것이다. 라는 거를 내가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부분이 확실하다 싶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거죠. 투자를 해서 성공해서 쭉 올라가면은 그래 정말로 내가 본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50대 50 확률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그러나 시간에 투자를 해서 내가 믿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게 성공할 때까지 이 배짱과 인내심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크게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자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을 보고 대부분 리보세라닙의 가치적인 부분을 보고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양군 회장도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110조 정도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나중일입니다. 나중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실행이 되어서 이제 승인을 받고 출시가 되고 또 판매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쭉 하나하나 현실화가 되었을 때 적어도 지금 현재 기업 가치 산정이 되는 바이오 주들의 밸류로 봤을 때 110조 정도 맥스 매출을 찍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보는 관점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리보세라닙은 그냥 돌멩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기술도 아니야. 이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무슨 시청이 어쩌고저쩌하고 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리보세라닙은 정말로 가치가 있다. 그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가 앞으로 이런 콤보가 상당히 서로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만한 그런 면역항암제가 미래를 이끌어 가겠죠. 거기에 표적항암제들이 상당한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꿈꾸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의 흐름, 욕심이 자꾸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자꾸 들어서고 조급함이 들어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리보세라닙이 이게 가짜 같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런 시련들이 항상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주식을 사놓으면 계속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잘 갈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주식을 투자든 그런 마음고생은 다 있는데 그런 마음고생, 손실을 회피하려는 이런 심리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다 마음이 하는 거고 멘탈 관리가 전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은, 스킬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스킬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어떤 부분이 강해서 성공을 했느냐. 강인한 정신력이죠. 아주 무거운 그런 엉덩이 한 번 깔고 앉아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옆에서 아무리 찔러대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곤조 같은 그런 뭔가 깡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아주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주 강인한 심지가 있지 않는 한은 절대로 불구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그냥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그냥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드물죠.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한번 투자해가지고 5년에서 평균 한 7년 정도 들고 있었다고 그러죠. 지금 7일 들고 있기도 지금 가시 방석이 엉덩이에 땀이 나 죽겠는데 7년을 그걸 들고 있었다고? 그 수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7년을 들고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지만 정말로 된다고 믿는 그런 회사가 실제로 거기에 믿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밟아서 성공을 해나가게 되면 정말로 그런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신세계를 맛볼 수 있겠죠. 어떤 종목에 투자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파고 파고 더 파봤더니 이거는 정말이다. 이거는 진짜로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 진입 장벽도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당장에 돈을 잘 버는 거 좋습니다. 다 좋고 그래서 지금 특수한 상황에 코로나 상황에 아주 잘 나가는 종목들도 많죠. 그런 종목들 아주 좋은 종목들입니다. 주가 올라가면 좋은 종목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점수를 내가 매겨보면 되죠. 진입 장벽 이런 부분 경제적 혜자는 어느 정도인가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 이 약은 어떤 상황인가 또 2차전지에 투자를 했다면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든 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일체비가 지금 사람들이 불안불안해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불안하죠. 지금 시간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불안해 할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량주면 불안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량주도 불안합니다. 우량주도 지금 이렇게 끝도 없이 하락 행진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삼성전기 정말로 우량주죠. 거의 2년 동안에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하락해 내려오죠. 그러면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이게 정말로 된다고 믿는 사람만이 버텨낼 수 있는 거죠.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우량주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계속해 내려가고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활기를 쳤죠. 그러면 이 주주들은 세상의 잡주도 이런 잡주가 어딨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공매 세력들은 또 게시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회사는 안 된다. 곧 없어질 걸? 뭐 이런 말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삼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없어지지 않겠지 뭐.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면은 더 내려가서 6만원, 4만원까지도 벌 거다. 뭐 이런 말들도 엄청나게 돌겠죠. 그러나 갈롱은 갑니다. 갈롱은 가죠. 지금 어떤 종목이든 이게 성공을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제 가치 찾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FDA 승인 신청은 하반기에 진행이 되죠. 하반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권리도 가져오죠. 지금 단지 연기가 좀 되면서 연장이 좀 되면서 지금 주가 상황이 상당히 힘이 없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시기를 다 버티고 나고 나면 버텨내고 나면은 이제 그런 믿음이 하나씩 현실이 되게 되면 상당히 크게 하죠. 지금 바이오주들 대부분의 이 바이오주들 뭐 지금 이 신풍제약이 이제 HAB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이 신풍제약 피라맥스 이 코로나 치료제로 피라맥스가 성공을 할 거다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신풍제약 피라맥스도 좋은 약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진입장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신풍제약을 믿는다 그러면 신풍제약에 가서 그렇게 계속 응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HAB가 상당히 힘든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뭐 쫄만한 위치가 아니죠. 쫄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더 떨어지려면 한번 더 떨어져 봐라. 이런 이런 배짱이 지금 필요한 가격이죠. 지금 8만 2천원입니다. 8만 2천원. 자 8만 2천원 된데 이제 FDA 승인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지금 4월달에 진행되기로 했던 게 벌써 이제 8월이죠. 자 그러면 좀 지나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남은 기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가가 계속 이렇게 눌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당한 이런 불안감에 휩싸겠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좀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겨내야지 결국은 뭐 이런 백배 주식 이런 꿈을 꾸고 내가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 뭐 매일매일 이런 잔파도를 잇고 복리의 힘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런 과거와 현재 수치 너머를 봐야 됩니다. 이런 크게 변화가 생길 만한 그런 회사는 지금의 이런 수치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이런 크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진영권 회장이 상당히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다 잘 해낼 겁니다. 지금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부분과 글로벌 권리 인수를 가져오는 그런 또 아이디어를 또 낸 그런 또 장본인이 진영권 회장이죠. 지금 또 삼각학병이라는 정말로 되지 않을 걸로 대부분 예상했던 그런 삼각학병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진영권 회장입니다. 아마도 성공을 반드시 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약의 효능이 좋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겠지만 배짱과 인내심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가지려면 믿음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이 흔들릴만한 그런 부분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 없죠. 그러나 누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심리를 흔드는 그런 말이나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돌고 있죠. 그렇게 돌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가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데 그게 아니다. 회사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그 부분을 믿고 움직이면 되는 거죠.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이 보고 어떤 부분을 보고 내가 투자를 했는지 나는 장기 투자인지 단기 투자인지 이 회사에 큰 성장을 보고 투자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들어와서 조금 시세 차익을 주고 먹고 나가려고 들어온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됐는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어디서나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죠. 지금 계속 메디톡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옆에서 본 상황이니까 가장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와닿기 때문에 지금 인내 시간이 여기서도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몇십 배 정도 수익이 났죠. 몇십 배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런 수익이 났는데까지 정말로 마음고생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강력한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다면 마음고생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이건 무조건 될 건데 뭐가 고생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투자를 하고 믿었던 사람은 내려가거나 말거나 1년 내내 내려가도 괜찮아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차피 너 올라갈 거잖아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걸 다 버텨내고 본전에 안팔았겠죠. 본전에 안팔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간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가 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변화가 생겼죠.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60만원 정도까지 갔죠. 한 2만원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다 굴곡이 있습니다. 어떤 종복을 하든 아무리 우량주를 하더라도 내가 투자는 그 순간 그때부터 배팅은 리셋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LG화학 지금 2차전지 배터리가 정말로 잘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되죠. 여기에 들어가서 계속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LG전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다이빙을 했죠. 이때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 이겨내고 다시 올라섰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다 견뎌냈겠죠. 그러나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23만원 정도에서 아마 거의 다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64만원까지 갔죠. 회사가 성장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갈롱 가죠. 에이차이 리보세라닙은 지금 항서제약이라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판매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확실히 믿을 만한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 지금 이런 재료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